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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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의대생 복귀, 용서하겠다,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한테는 그냥 긴급구호명령 혹은 업소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쪼오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는 정책실장을 통해 가지고 용서하겠다, 안 돌아오면 엄벌하겠다 이렇게 약간 모순적인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대통령께서도 국가를 위해서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뭔가에 좀 다급한 그런 뉘앙스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의 끝장 토론을 제안하자. 의대생들하고 교육부 관리들하고 아마 의대생들이 실수를 금할 수 없을 겁니다. 아니 무슨 토론할 게 있느냐고 그 꼰대들하고 우리가 요구한 것은 당신들이 다 아는 것이고 이런 당신들이 저질렀으니까 당신들이 수습하면 되는 것이고 아마 의대생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읽어내느냐 저는. 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다급하구나. 교육부는 계속해서 집단 유급이 발생해서 안 된다고 여러분 총장들에게 이야기하고 얼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당근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총장들이 무슨 수단이 없으니까 자기들도 면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부의 이런 요구를 그대로 들을 수가 없으니까. 사실 총장들이 들어오라 해가지고 의대생들이 돌아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의 관리들이 생각이라는 것이 총장이 움직이면 의대생들이 말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하다하다 여러분들 국립 끝에 만들어낸 것이 교육부에다가 토스를 한 겁니다. 교육부에다가 끝장 토론을 하면 의대생들이 안 오겠습니까? 다 늙은 생각들이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끝장 토론을 비롯해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야 된다는데 총장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방법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총장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경북대 총장이 고민 고민 끝에 내놓은 것이 끝장 토론이라는 명분으로 의대생들을 대화장에 끌어들이자. 이렇게 교육부에 전달하려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의대의 정원으로 인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권역별 공동해부학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자. 그만큼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면서 교육현장이 어렵다는 겁니다. 공동해부학센터를 만들어야 수업이 가능할 정도까지 상황이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리고 이 총장들도 이야기하지 않고 교육부 장관도 일체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지만 이보다 훨씬 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 대한민국 의료인력수급체계 공급망체제가 여러분들 그냥 내려앉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한 해에 본가생들이 여러분들 그냥 다 유급을 하고 인턴이 공급되지 않고 전공의가 공급되지 않고 전문의가 공급되지 않고 그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마 그 이야기는 말을 못하는 거죠. 본인들이 숨겨야 될 카드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표면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이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정부가 완성을 거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제가 행간의 뜻을 읽어낸 것은 상당히 이 사람들이 쫓기구나 어렵구나 그리고 뭐 다 이런 당근을 다 내놓는 겁니다. 의대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오면 학사 일정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온라인 수업도 병행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직접 복귀를 설득하고 있다. 각 대학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서 학교별로 복귀 상담센터를 만들고 학사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수업에 복귀만 하면 유급시키지 않겠다. 정부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얼마나 여러분들 그럼 정부가 의대생들을 사랑해서 수업에만 복귀만 하면 유급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의과대학생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인력 공급망 체계가 망가지게 되면 그 이후에 파급효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여전히 의대생들의 복귀 조짐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젊은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윤 대통령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니까 예의를 차려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저만 하더러 나이가 있는 세대니까 젊은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운조하수 대통령 된 꼰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아들딸이 없으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아들딸을 키워보면 아들딸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지를 대충은 감을 잡지 않습니까 권이고 이런 거 없는 겁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이고 나는 나다 이야기인 거죠. 버릇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정부는 수업에 복귀만 하면 유급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의대생들의 복귀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이게 초조한 겁니다. 이게 보건복지부도 이름 초조하고 교육부도 초조하고 대통령께서도 초조한 겁니다. 왜 이제 실상은 아는 겁니다. 이 의료인력 공급망 체계라는 것이 톱니 바퀴즈 연결해서 물려서 돌아가는 한 해 여러분들의 인턴 전공의 전문의 이런 배출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여파가 몇 년간 거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아는 겁니다. 이제 알기 때문에 이것만을 막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협조를 해 줘야 될 사람들이 의대생들인데 이 애들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가더라도 초면에 드러난 것만 시민들이 대부분 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욕을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수백 명 백 명 이상 정도가 여러분 댓글을 남기는데 거의 전부가 뭡니까 그냥 잘라라 잘라라 그냥 확 잘라라 이런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힘을 얻어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초면 밑에 있는 부분까지 보라 그렇게 제가 주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주 소수 강무의 콩나귀 한 95명 가운데 한두 명 정도가 진짜 이야기를 하지만 전부가 다 잘라버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총당들 정말 웃깁니다. 학교에서 꿈쩍하지 말고 빨리 휴학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대 학장들하고 제발 대화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의대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모르는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의료 현장을 좀 아는 거죠. 여러분 거의 전부가 그냥 유급시켜라 뭐 잘라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한 학년이 유급이 되면 그다음에 모든 게 도미노처럼 다 끊겨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지는 아무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 사람들이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는 좀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알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머리를 돌려야 되는 일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어떻든 간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뭐 어떻든 의료계가 완패를 한 겁니다. 뭐 지금 대법원에서 기대 안 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대법원이 정부의 주요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계에 계시는 분들은 더 이상 이제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지난 4년간 선거 문제를 다루면서 제가 느낀 생각도 그런 겁니다. 한국에서는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사법부에 의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법부에도 의존할 수가 없고 수사기관에도 전혀 의존할 수도 없고 정치가에도 전혀 의존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의료계가 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입니다. 선거 공정성이나 의료계의 여러분들 이 소위 의과대학 정원 학대 문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법적인 수단으로 이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결혼해서 애를 가졌으면 그러면 저희 집 애들이 대부분 지금 결혼도 하고 이런 연배니까 그러면 조금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도 쏙쏙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잘 모르니까? 딸들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자주 하겠지만 남자들은 거의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 교육부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면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말씀하시면 의대생들이 들을 거다 전공의가 들을 거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세대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뭐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위 이해부족이라는 문제 때문에 상황이 점점점점 더 꼬여가는 겁니다. 완전히 서로를 잘 모르는 겁니다. 아마 이분들은 한 분이 이렇게 잘 지적하셨네요. 의대 정원 1,500명, 전공의 정발 1만 명, 의대생 정발 1만 5천 명, 내년 의대 신입생 4,500명, 의사 매너 따기까지 최소 6년, 군대 3년, 수련기간 5년, 최소 14년 이후에 전문의 자격, 취득, 향후 14년간 신규 전문의 제로 윤석열이 한 일입니다. 물론 반대가 14명이니까 이 의료현장을 착히 아는 분입니다. 의료 인력 공급망의 와해 그게 가장 중요한 지금 문제입니다. 병원의 경련난 문제하고 또 별도의 문제인 것. 오늘 한 분께서 20대 아들, 딸이 부모 말도 잘 안 듣지 않습니까?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총장 이야기를 어떻게 듣겠습니까? 부모 말도 잘 안 듣는데 대통령 말 듣겠습니까? 안 듣죠. 벌집을 쑤셔놓은 겁니다. 같은 한국말 쓰고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고 얼굴색도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벌집을 쑤셔놓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반대 14명, 찬성 3명이지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의료 인력 공급망을 와해시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선의를 가지시고 여러분들 하셨을 거라고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결과는 대한민국의 의료 인력 공급망 체계를 와해 직전까지 몰아붙인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보건복지부 장차관들은 그냥 땅땅땅 2천 명 대신 한 1,500명 올려놓으면 다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본인들이 그런 분위기 속에 성장했습니까? 본인들이 권위주의 시대에 여러분들 젊은 날을 다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검찰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검찰 조직은 상명 여러분들 하달 조직이 어마어마한 조직인 거죠.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냥 정부가 결정해서 밀어붙이게 되면 좀 웅성웅성하다 다 따라올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의과대학 교수분들까지는 통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정들이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전공의들하고 의과대학생들은 대통령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종족입니다. 다른 종족. 그 다른 종족을 여러분들 다른 방식으로 대하셔야 됐는데 그게 실수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대부분이 최종 여러분들 그렇게 기각판대를 내린 다음에 소위 대한민국 의료인력공급망 체계가 어떤 식으로 와해되는지 어떤 식으로 복원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사태를 보시면 그러면 정확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